날씨 터지 큐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구름이 지나고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까지 이어지는 강수 살펴보겠습니다. 강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고도가 높은 강원 중북보산지는 눈으로 내리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찬 북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보는데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3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강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강수로 인해 지표면이 습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돼 복사 안개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로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5도 안팎으로 낮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또 경북 내륙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늦설이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냉해 피해 없도록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평년 4월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은 17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이 대체로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만큼 따뜻하게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 전해상과 남해동부 전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해서 물결도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도 내일까지 바람이 강해서 물결도 높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터치키였습니다.